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봄이 또 금방 다가올 것 같아서 봄옷 타올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택배가 7개 정도인데 근데 사실은 봄옷 타올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계절감 없이 중구난방으로 구매한 느낌이 좀 있긴 해요 하여튼 전체적인 타이틀은 봄옷 타올로 해가지고 이제 빨리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처음 택배는 짜잔! 요건 키레시 건데 딱 보면 굉장히 얇죠? 요건 사실 옷이 아닙니다 근데 어디 땅바닥에서 잔뜩 굴러가는지 택배가 왜 이렇게 먼지투성이네 이거 짜자잔! 오마이갓! 너무 예쁘겠다! 짜잔! 우와! 그 색깔 선명하고 너무 예쁘다! 요건 이제 패브릭 포스터인데 보면 재질은 굉장히 얇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는 뭔가 비침이 되게 많은데 요 카메라 상으로는 비침이 그렇게 많진 않게 느껴지네요 색깔도 완전 강렬한 레드에다가 또 귀여운 체리가 이렇게 배경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를 짜잔!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사실 요게 그 패브릭 포스터 가격 치고는 조금 비싼 편이긴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패브릭 포스터에 비해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재질이 또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요게 사이즈가 68에 98 가로 68에 세로 98cm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되게 크게 느껴지긴 하네요 예쁘다! 솔직히 좀 비싸서 구매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늘 사길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다음 택배는 짜잔! 소니에서 또 뭐를 구매를 했어요 이제 이거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을 구매를 했어요 요렇게 간단하게 헤드셋만 이렇게 딱 들어있고요 10분 충전으로 90분 동안 재생을 할 수가 있죠 아 여기에 충전기 들어있다 이렇게 충전기랑 같이 설명서랑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요새 인스타그램에 보면 굉장히 이거 아시죠? 힙스터들 헤드셋 요새 유행하는 거 사실 헤드셋은 필요가 없지만 그 이미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펴주고 이렇게 하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또 껴줘야 되거든요 힙스터의 길은 원래 멀고 너만 봐 이게 보면은 요렇게 가운데 대가 있고 양쪽으로 길이가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무선이라서 진짜 편할 것 같네요 자 다음 택배는 짜잔! 오드원 아웃에서도 뭘 구매를 했는데 요건 뭐지? 이게 산지가 좀 돼서 기억이 안 나요 아 치마를 샀어요 요렇게 보시면 치마랑 체인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체인까지 같이 줘가지고 아마 제가 그거 때문에 끌려서 샀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뭔가 플리츠 느낌이긴 한데 요기 요 단위 짧은 플리츠 스커트거든요 또 요새 굉장히 옛날에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 시절에 유행하던 골반에 걸치는 치마 같은 느낌 아시죠? 그런 치마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기장은 좀 짧은 편인데 요거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재질이 너무 겨울 재질도 아니고 또 너무 여름 재질도 아니어가지고 진짜 무난하게 그냥 사계절 입기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기 앞뒤로 이렇게 구멍이 나와있거든요 치마 완전 이렇게 한가운데 근데 여기로 이제 체인을 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신박하다 요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요렇게 보시면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치마보다 좀 많이 짧은 것 같은 느낌의 스커트인데 근데 제가 사실 요거 사이즈를 제일 작은 걸 사가지고 그렇지 요거 조금 큰 거 사가지고 좀 골반에 걸쳤으면 그렇게 짧을 길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치마 퀄리티 정말 마음에 들고 원단 같은 것도 보시면은 요렇게 장미 자수가 이렇게 은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진짜 완전 제일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요 요 체인 요게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이제 여기 앞부분이랑 요 뒷부분이랑 길이가 다르게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엄청 이 예쁜 핏을 많이 고려하시고서 만든 느낌이 진짜 딱 나요 너무 예뻐요 진짜 다음 택배는 짜잔 이게 뭐지? 썩는 택배 봉투 오 요런게 또 있구나 좋다 요거는 이제 퀄리티에서 구매한 티셔츠입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좀 무난한 느낌의 크롭 티셔츠거든요 가슴팍에 이제 라운드가 예쁘게 요런 식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끝에 마감이 레이스로 처리가 되어 있고 가슴 부분에 약간 살짝 셔링이 잡혀 있습니다 오 이렇게 딱 봤을 때 재질은 일단 좀 탄탄하고 기본 티셔츠인데 조금 더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오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 있다면 요렇게 보시면 밑에가 이렇게 티셔츠 일자로 떨어지는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네요 요 핏 되게 궁금하다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요 동그란 라인 보여주려고 그렇게 어울리진 않지만 요 밝은 치마를 입고 왔는데 티셔츠 자체만 딱 봤을 때는 얘가 길이가 크롭인 거 치고 조금 긴 편이에요 요렇게 동그랗게 내려와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아까 입었던 오드원아웃 치마 있죠? 여기 이렇게 골반으로 걸쳐 입는? 고런 치마랑 또 같이 입으면 이거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난 팔 기장이 길어가지고 아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손 워머였네? 아 그렇구나 워머 제가 또 좋아하는 워머 형식으로 이렇게 소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가슴팟 부분이 사실 좀 너무 파인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이게 은근히 파인 편이고 그냥 여기 셔링이 잡혀가지고 더 그게 조금 더 부각이 돼 보이는데 어 근데 요렇게 뭔가 곡선 라인으로 요렇게 떨어지는 게 어 되게 예쁘네요 뭔가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요거랑 원피스랑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입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라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렇게 입어갔습니다 자 다음 택배는 짜잔! 요거는 페인 오브 플레저 제가 전에 그 여기서 이제 원피스를 구매했었는데 거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번에 또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요거는 이제 민소매인데 요거랑 이렇게 원피스 사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조금 가격대가 꽤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항상 구매할 때마다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되는 곳인데 저번에 샀던 원피스가 진짜 너무 퀄리티도 좋고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요번에 한 번 더 구매를 해봤어요 자 요거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나요? 약간 요런 약간 나방 같은 느낌의 민소매거든요 요게? 근데 이거는 보여드려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어야지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요런 구슬 같은 거 디테일이 있고 요거를 아마 콜터넥처럼 이렇게 끈으로 묶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봐서 알겠냐고 이거 그리고 진짜 특이하게 이게 뭔가 싶은 그런 레이스 같은 뭐라고 그래? 하여튼 이거 남는 천조각이 있습니다 요거 한 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참 왜 샀지? 하여튼 뭔가 그래도 살만하니까 사지 않았을까요? 요거 한 번 입어볼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요거 쓰리타임즈 치마예요 얼마 전에 구매한 건데 얘는 하울식이랑은 안 맞아가지고 그냥 요렇게 입고 나와봤어요 아 이거 너무 뭔가 보면 볼수록 맘에 드는 옷인 것 같아요 특히나 사실 이거 보무에 맞는 느낌은 아닌데 여름에 입기도 진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거 그 후기 사진을 봤을 때 여기다 가디건 입으니까 되게 이쁘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이 페인 오브 플레저 특유의 그 히피스러운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것도 은근 유니크해가지고 되게 특이하게 맘에 들어요 사실 이게 조금 뭐라 볼까 원단도 되게 이렇게 하늘하늘한 원단에다가 끈을 막 이리저리 딱 묶어주고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입기는 좀 번거로운 감은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요것도 프릴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너무 이쁘네요 만족 그리고 두 번째 짜잔 요 원피스를 구매를 했는데요 요거 이제 제 브이로그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보셨을 거예요 요 까만색 치마로 좀 긴 버전이 있거든요 그거를 진짜 잘 입었었어가지고 요번에 요 보라 색깔 있는 거 한 번 더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색깔이 뭔가 너무 쨍한 보라도 아니고 뭔가 자주빛이랑 좀 톤 다운된 보라 느낌이 섞여 있어가지고 진짜 그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제 페인 오브 플레저 여기 그 마크가 이렇게 자수로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가슴 부분에 또 셔링이랑 그리고 여기 레이스가 되게 예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 원피스의 매력은 요 어깨 이제 끈을 이제 또 이렇게 되게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또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지퍼가 요만큼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단추로 잠그는 형식인데 근데 이거 제가 사실 그때 기억으로는 이게 흉통이 되게 조그맣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입어봐야지 또 핏을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좀 짧은 버전을 하여튼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어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어 이거 너무 예쁘긴 한데 어 이거 만만치 않은 옷인데요 진짜 제가 잠시 입고 있었나봐요 이거 사실 그때 긴 버전 살 때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솔직히 웬만해서 좀 이렇게 바스트 있으시고 어 그러시면 그냥 M사이즈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거 진짜 예쁘긴 진짜 예쁘거든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근데 이것만 입고서 뭔가 밖에 나가기는 사람들이 오해할 거 같아 저 사람 잠은 입고 나왔나 하여튼 파이기도 굉장히 파였고 너무 타이트 해가지고 사실 이거 약간 그 큐리티 티셔츠가 사실 여기다 받쳐 입으려고 산 건데 너무 타이트 해가지고 티셔츠 바트 입을 엄청나게 못 낼 거 같아요 자 다음 택배 짜잔 요거는 달링 유어 베드 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옷이에요 이게 이게 구매할 때 뭐라고 써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본인들의 브랜드의 느낌을 확 느낄 수 있게 옷에다가 이제 향수를 뿌려준대요 그래서 거기에 싫으신 분들은 이제 뭐 체크를 하라고 그랬는지 말씀을 하라고 그랬는지 했는데 하여튼 냄새 되게 좋은데요? 음 뭔가 되게 진득하고 치명적인 그런 느낌 요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스티커도 들어있고 일단 첫 번째 짜잔 요거는 스타킹이에요 스타킹 와 너무 예쁘다 요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패턴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레드 컬러 진짜 은근히 예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딱 신었을 때 비침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사실 요 스타킹을 신은 거여가지고 하하 하하 요렇게 하하 하하 다리 완전 무슨 포도주 색깔이 나 사실 소화하기가 그렇게 쉬운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봤을 때 이게 가까이서만 볼 수 있는 요 패턴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약간 압박 스타킹처럼 엄청 타이트하게 다리를 쫙 잡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더 다리 라인이 예뻐 보일 수 있는 고런 고런 스타킹 요거 한번 신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짜잔 요런 플라워 패턴 원피스를 샀습니다 완전 롱한 기장에다가 벨벳 원단이고 보시면은 요 원단에 꽃들이 되게 뭔가 그런 흔한 느낌이 아니고 되게 예뻐요 하하 되게 유니크하고 보라색 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플라워 패턴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이제 또 봄하면 또 꽃이 똑 바로 생각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플라워 패턴 원피스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요기 이게 진짜 좋은 점은 요렇게 허리에 요렇게 요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때문에 허리가 굉장히 슬림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요거랑 요거 이게 또 세트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이제 볼레로 가디건인데 일단 팔 기장이 굉장히 깁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특이하게 요렇게 목 부분 있죠 여기를 카라처럼 이렇게 리본으로 묶을 수 있게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그 중세시대 드레스 같은 느낌? 요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돼요 요거 같이 세트로 한번 입어볼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원피스 먼저 입어봤는데 이렇게 보면 허리 라인 진짜 타이트하게 딱 잡아줘가지고 전 사실 좀 체형 자체가 통어리인 편인데도 허리 라인이 이렇게 쏙 들어가 보이는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예쁘다 요거는 뭔가 이렇게 몸에 라인을 많이 드러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요새 사람들 갈비뼈 하나씩 빼고 태어나나 왜 이렇게 옷이 흉통이 쪼꼼해 도대체 근데 점점 못 입겠네 이거 옷을 사실 숨쉬기는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답답한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근데 일단은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만족해요 요렇게 보시면은 기장은 조금 많이 긴 편이에요 정강이 꼬이 끝쯤 까지 그리고 이렇게 벨벳 재질이 되게 고급스러워 여기다 가디건도 한번 입어볼게요 와 너무 예쁘다 짜잔 요렇게 가디건도 입어봤습니다 완전 무슨 프란체스카 같지 않나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맘에 들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밖에 입고 나가면 되게 많이 튈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소매도 되게 길고 그 다음에 요 팔뚝에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두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요렇게 떨어져가지고 안 보이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핏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엘레강스 그 자체 저는 솔직히 요게 조금 더 이렇게 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요런 라인이라서 더 고급지고 예뻐 보인 것 같네요 짜잔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자 마지막 택배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짜잔 요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자라에서 구매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요게 그 우리나라 자라에는 없는 상품이어가지고 그래서 직구로 구매를 한 겁니다 짜잔 이거 제가 쇼핑몰 구경하다가 같이 DP를 해놓은 걸 봤었는데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게 또 매력적인 점은 페이크퍼여가지고 그래서 털 신어도 뭔가 마음이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는 거 그 점이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털도 되게 보들보들하고 뭔가 요렇게 보면은 굉장히 와일드한 느낌의 털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거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굽은 뭔가 고무 같은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뭐라 그러지 이 부츠 벽 이 요 통이 뭔가 생각보다 되게 헐렁헐렁해요 뭔가 그렇게 단단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렇게 딱 신었을 때 뭔가 요 통이 뭔가 종아리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맞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와 미쳤다 와 이거 진짜 기대 이상인데요 와 너무 귀여워 완전히 곰 곰 발처럼 되게 두꺼운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리는 좀 더 얇아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일단 완전 특이하니까 하여튼 요렇게 신어봤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구매했던 옷들 다 한번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기존에 조금 인쇼에서 구매하던 것보다는 금액대가 조금 있는 옷들이었는데 오 근데 하나같이 진짜 다 마음에 들었어요 요번엔 조금 도전적인 옷들을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오 이거 생각보다 화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봄 또 맞춰봤고 이제 봄 룩룩 준비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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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